Yeah, I'll be watching you for a minute Come through it so sweet, see me Like girl, you need me in it I need to make to win it I know what you need, I know what's wrong I know how to make it tight, everything I'll be alright If you let me hold you Yeah! 아, 좋은 형이네요 예, 넘어가죠? 예, 잘 들었습니다 왠지 영어로 하니까 더 멋있어 보이고 자,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리얼 누가 하시겠습니까? 약한 걸로 하나 보여주시죠 저랑 에피양이 조마조마를 두 가지 버전으로 오, 좋아요 켄미양과 에피양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먼저 R&B 버전 R&B 버전 들어보겠습니다 자, 3, 2, 1 난 조마조마 조마 난 조마조마 해요 해요 책을 읽어도 TV를 봐도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예! 아, 좋은데요? 좋습니다 좀 더 강한게 나왔어요 자, 이번에는 다시 뉴이스트로 넘어옵니다 어떤게 있나요? 민현씨? 네, 저는 팀에서 보컬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랩을 한번 해보려고 또 랩이에요? 네 저희 인트로곡인데 JR 파트를 할건데 초대모사에요 좋습니다 그럼 JR씨가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민현씨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JR씨 시작 네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을 열어 눈을 떠 새로움을 창조할 타임 요거군요 요거에요 자, 민현씨가 요거를 모창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, 3, 2, 1 길을 열어 눈을 떠 새로움을 창조할 타임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좋습니다 같은 멤버 상태 보세요 요런 것도 괜찮아요 자, 시리얼 어떤 것도 한번 해볼까요? 예 저희 막내가 예 최하정 선배님 아,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줬었던 거죠? 자, 랩이씨 만나보겠습니다 최하정 선배님 나오시나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예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풀기라는 거 네 자,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더 해볼게요 백호군이요 백호군 네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제가 아, 깜짝 놀랐는데 고향이 제주도 사는 버전으로 한다고요? 고향이 제주도 아, 제주도 혹시 방언을? 네 저희가 못 알아듣나요 혹시? 전혀 못 알아듣으실 수도 있어요 네 자, 그럼 얘기하고 한번 맞춰보죠 우리가 네 자, 시작 아, 나 오늘 아, 신동 선배님 봐신디 아, 막 멋지매 아, 못 떠나지 아, 나 오늘 막 떨려신디 아, 신동 선배님 오늘 어떤 잘해 줍세 잠시만요 너무 잘 알아듣겠는데 네 네 알아듣었어요 네 그냥 저 멋있고 잘해달라는 얘기 아닌가요? 딸리고 어, 맞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뭔가요? 어려운 단어 어려운 단어 좀 얘기해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문장으로 말하기는 없고 퀴즈를 낼게요 어, 좋습니다 이런 거 재밌어요 한번 해볼게요 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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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는 분은 본인의 이름을 자, 시리얼이게 문제되면 무사 무슨 뜻일까요? 자, 본인의 이름을 외치고 예 자, 레디씨 무서워 무서워 맞습니까? 아닙니다 레디 무사하다 아니에요 케미, 떨린다 떨린다 아닙니다 야, 자 예 문제도 다시 열려주세요 무사 무사 제주도 방원 중에 무사 무사요? 무사 뭘 특히나 걸까요? 무사 무사요? 뭘까요? NJ씨랑 APC 한 번씩 남았습니다 무사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APC 모르겠어요 근데 정답은 왜입니다 왜? 왜가 무사 아, 왜 아, 그래요 신기하네요 이야, 좋습니다 우리 멤버들은 다 알아듣는거에요? 저희 배웠죠 간단하게 아, 그렇군요 저희 개인지 인정합니다 아, 좋습니다 아, 좋습니다 자, 시리얼 마지막 개인기 피치하게 하나 보여주세요 어떤거로 가볼까요? 네 서로 눈치 보고 있죠? 자, 에피를 간절히 말하고 있는데요 에피를 간절히 말하고 있는데요 어, 사투리로 가네요 이번에는 네 어떤 사투리 보여주실건가요? 본인은 잘 모르는 분들인데요 잘하던거 있잖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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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시면 안됩니다 예, 이러시면 안돼요 다시 한번 자신있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, 시-작 자, 시-작 저희 에피양이 개그콘서트 아, 예 예, 예 아, 이제야 알았대요 자, 알겠습니다 자, 들어 볼게요 시-작 야, 니 벌써 왔나? 나이... 아, 레디... 하하 잠시만요 잠시만요 에헤이 너무 준비시간이 길어요 아, 정말요 아니, 괜찮아요 다시 한번 자신감 갖고 충분히 벌써 재밌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하면 돼요 아시겠죠? 자, 레디씨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네 자, 시-작 시-작 니 벌써 왔나? 레디... 니가 많이... 늦었네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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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요 또 있어요? 네 어, 너 오늘 라디오 출연한다면서 나는 심심타파가 제일 좋은데 넌 어디나 야! 니 황마 군대를 축 잡힐까? 하하 아, 왜 그러는데 서울에서는 발음을 그렇게 세게 하면 안돼 아, 그럼 어떻게 하는데 서울에서는 신동의 심심다파 라고 하는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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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개인적으로 레디씨가 굉장히 잘하는군요 네 네 레디씨가 사투리를 오히려 잘하고 예 에피씨는 성도보살 잘하는거 같고 예 정극 잘 들었습니다 하하